저번에 이어서 세포 재생을 돋는 20가지 음식들에서 마지막이 케일인데 영상을 찍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아 이 말을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케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채소 중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다. 약효성분으로 따지면 양배추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 왜 푸른 채소 중에 영양소가 가장 많을까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물선 단백질, 식물선 단백질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이런, 철분 성분이죠. 이것이 소고기보다도 더 많이 함양되어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물론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철분 과다가 불러올 수 있는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체에 철분이 많아야 헤모글로빈에 유익한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장난점이 있더라. 산소가 또 많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또 해롭다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일은 여기 아래에도 나오죠.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을 조절하고 유방암, 장암, 방강암, 전리선암, 폐암 등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한다. 또한 심장질환과 고혈압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케일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보다 인체에 더 잘 흡수되고 실제 함유량 역시 케일에 더 많다. 케일은 골다공증, 관열념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데 그 우유 데일리, 이제 많이 외국인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가공식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유도 우유 자체 나름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가지 또 성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거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케일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효과를 우유보다도 더 많은 칼슘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게 아닌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케일 부분에서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텔로미어이기 때문에 텔로미어를 나중에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음식과 서구질병을 읽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석기 식단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오스트리아의 북쪽에 자리 잡은 뉴기니 섬의 주민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당뇨, 비만, 고혈압, 여드름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암, 관절염, 엉덩이, 골절, 근시, 충치 등도 그들에게서 먼 나라 얘기다. 백세의 노인들도 수십 년 젊어 보이고 아직도 팔팔한 청년처럼 정정하게 움직인다. 그야말로 슈퍼동화의 서민세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이렇게 방목, 지금은 이제 막 다 사육을 해갖고 가족들을 기르지만 방목을 했을 땐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런 얘네들한테는 식품이겠죠. 그런 걸 먹겠죠. 자연이 주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햄프씨, 대마 같은 것도 먹으면서 그런 것이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갖고 인간에게도 되게 이로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최근에 본 책에서 알게 됐고 당신이 모르는 기적의 장수비결 따위는 없다라는 책이 이제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랑 좀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기서도 이런 붉은 고기 이쪽에서 줄 수 있는 이렇게 여러 혜택을 얘기하지만 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이 책하고 좀 상반된 얘기죠. 이런 구석기 식단은 고기를 적극 권장하고 곡물과 유제품을 금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데이비드 케이치치는 저서 생명 연장 특급에서 곡물과 유제품에 관해 이렇게 수려했다. 흔히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유제품과 콩마저도 비판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뭐 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좀 호르몬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성조숙증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콩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병을 초래하는 유해한 음식물에는 현대인이 주식인 곡물, 콩, 유제품, 정제된 지방, 설탕, 소금이 듬뿍 들어있다. 이게 하여튼 정제되고 하여튼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거쳤을 때 좀 질병을 초래하는 참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구석기 시대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음식이었다. 채식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성 렉틴. 이거 제가 렉틴에 대해서 예전부터 설명을 드릴려다가 놓친 부분이 없잖아 했는데 이제부터 렉틴에 대해서 쭉 제가 이거 핸드폰을 좀 정지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아왔습니다. 렉틴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물성 렉틴은 공격해오는 동물을 독에 감염시켜 식물을 보호하는데 그런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이 곡물 콩 감자 땅콩이다. 이성분은 심정질환 암 같은 중병을 일으키는 여기서 잠깐 땅콩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견과류가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땅콩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렉틴에 관해서는 좀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땅콩은 이제 적당히 좀 최근에는 또 땅콩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뉴스를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알러지가 심해서 그렇지만 주요 원예로 손꼽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종류마다 렉틴의 성질과 함유량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렉틴 함유량이 높은 식물 한 가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물이나 콩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체에 필수적인 밀양 영양소를 소화기관이 제대로 호소하지 못할 수 있다. 체내의 무기물이나 밀양 금속과 결합하여 인체 흡수를 막고 소화기관을 통해 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피트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피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아몬드가 건강해. 아까 땅콩보다 훨씬 이롭다라는 말이 나오고 건강하려면 하루에 4-5알의 아몬드를 꼭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아몬드를 싸고 있는 이 껍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 아몬드 껍질 있는 것을 담가 놓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서 먹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성분들이 제거가 돼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이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유제품도 우리 몸을 위협하는 건 마찬가지다. 우유 함유된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과 젖당인 락토스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이다. 게다가 우유는 어떤 민족에게는 당뇨병, 관질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GMO라는 책을 읽다가 우유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우유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상당히 긴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을 낭농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에 도움이 돼서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고요. 오히려 로우팬 밀크라 해서 저지방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야말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살균으로 또 공법이 제조되냐에 따라서 우유의 성질이 또 변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두뇌도 지방이라는 것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 당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당 얘기를 하면서 당뇨병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떤 이런 수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저주를 쏟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필요하다 이거죠. 적당히. pH 밸런스처럼 적당히. 곡물콩 유제품이 우리에게 이처럼 커다란 악영향이 죽음에도 서구 국가들은 이 식품들을 권장식단에서 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심정마비로 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농경시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항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요. 저항을 하려면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만치 건강상 이점을 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서 한다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자꾸 하중을 뼈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면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우리 인체가 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저항성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늘어지고 배가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혈압과 체중은 병들었을 때만 증가한다. 60세 이상의 수많은 사고인들은 지금도 아테룸성 동맥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히도 아테룸성 동맥경화증 구속기 식단을 실천하며 치료될 수 있다. 결국에는 뭐 하나로 이런 수렴이 되죠.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서구화된 음식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그 안에 포함된 어떤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또 그것을 조리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 위험한 것은 아닌가 하다못해 뭐 식용유를 쓸 때도 어떤 식용유에서는 어떤 또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카놀라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후라이펜도 제가 너무나도 주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이 후라이펜을 통해서 과부라화물이 몸에 쌓이는 축적되는 그런 것들은 좋지가 못하다라는 생각 하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구리 코팅이 된 후라이펜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100% 구리로만 된 후라이펜을 만든 게 성공이 돼서 구리라는 것이 이제 다른 뭐 메트리얼보다 재료보다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내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그리고 이제 무게가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통구리를 쓰는 것보다 아래다가는 뭐 이제 알루미늄이나 기타 뭐 열전도에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가벼운 물질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겉에 이제 입히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제 통으로 돼 갖고 이제 구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면 좋지는 않나 구리가 상당히 우리 몸에 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완벽하게 섭취하려면 고기가 제격이다 여기서는 이제 고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아 분들은 단백질 꼭 고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을 조금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유아미노산은 생선 채소 콩 견과류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인체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가 우리의 주상이 구석기인들도 일단 사냥이 성공하면 고기를 풍부하게 먹었고 말이다 육식은 인간 유전자에 새겨진 태생적 식습관이다 글쎄 이제 우리 치아에 이렇게 송근지가 나는 이유도 이제 고기를 잘 뜯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채널로만 가면 안 되고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또 있는데 그것이 기적의 장수 비결 따위는 없다라는 책에서도 나온 건데 일단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필수라고 붙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 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로렌 코르데인 박사의 저서 구석기 다이어트에서 구석기 식단에 관한 간략하게 안내를 수록되어 있고요 그가 설명하는 구석기 식단의 7대 원칙은 단과 같다 많은 양의 동물성 당배질을 섭취한다 1번 2번 대다수의 현대인들보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다 좋은 탄수화물은 과일과 채소로 충족하다 한국 사람이 탄수화물을 하면 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그런데 백미 특히 다섯 가지 하얀색은 안 좋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백미 그리고 하얀 설탕 흰 빵 그리고 흰 밀가루 흰 소금 여기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좋지를 못하다 열량은 높고 미네랄은 빠지고 우리 몸을 또 해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함유되는 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건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저도 언제부턴가는 쌀 소비야말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식단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더라 그래서 탄수화물도 물론 쌀 소비를 또 제가 또 저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뜩이나 농가가 힘든데 쌀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쌀이 필요한 분명히 부분이 있고 하지만 1년 365일 쌀만만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곡물 가루가 없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다량의 섬유질을 섭취해라 왜 곡물 가루가 나왔을까 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지방을 섭취하되 사람이 심장이 마비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호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코코넛 오일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가 불포화 지방 생선 씨앗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된 지방의 1종을 섭취하고 같은 양의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섭취한다 아니 이게 오메가6가 그렇게 안 좋다며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맞습니다 이게 오메가6는 우리가 너무나도 섭취를 해도 과잉을 했다 그동안 왜냐 가축을 기르면서 이게 사료를 쓰다 보니까 사료에 들어있는 오메가6가 너무나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죠 물론 오메가9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메가6 섭취를 하라는 것은 오메가3와 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도 이게 오메가6가 만약에 저조하다 그러면은 오메가6를 먹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포타슘 이제 포타슘의 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타슘 함량이 높은 음식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 저랑 좀 많이 제가 여러가지 책들을 쭉 건강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은 이제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 저기서는 저 얘기했다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소금이야말로 어떤 소금을 여러분들이 정제소금이 아닌 이상 진짜 그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제 노동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름에 너무 더운 날 땀을 막 흘리고 쓰러지세요 온몸에 다 땀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을 한 주먹 져갖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수분이라든가 이 염분기가 싹 빠져나가면요 왜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36.5도 우리 인체와 비슷한데 왜 얘네들 우리 몸에서 안 자라는가를 보면 이제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염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참 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만서도 또 반대 의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포타슘 포타슘 섭취하기 가장 좋은 것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는데 이 정도 우리가 권장량을 먹을 정도의 포타슘이라고 그러면 뭐 엄청난 양이에요 샐러드로 뭐 몇 그릇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블레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카리성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알카리성 음식은 뭐 하여튼 푸른 채소 이런 것 쪽에 많이 있지만서도 단순히 레몬 슬라이드 하나 여러분들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레몬 물을 많이 둥둥 떠 갖고 여러분들한테 서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마시라고 하면서 내놓는데 물을 알칼라인으로 변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 바로 레몬이 아닌가 레몬이 상당히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취하시면 좋다 그래서 알칼라인 월어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레몬 슬라이드 하나 깨끗이 세척을 해서 뭐 지에 뭐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 갖고 좀 세척하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은 게 이제 농약을 좀 치는 게 대부분이라서 해서 물에다가 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알칼라인 월어로 변하고 pH 농도가 상당히 변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요 식물성 화학 물질 비타민 미네랄 노화 방지 물질 등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식물성 화학 물질 여기서 식물성이라고 강조를 해놨죠 비타민 미네랄 노화 방지 물질 근데 그 노화 방지 물질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텔로미어라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성행을 하는데 성분 양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보지 않게 또 중요한 게 이 책에서 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주면 상당히 좋다 NAC라는 것도 있죠 글루타치온도 있죠 뭐 이런 약들을 찾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손에는 엄청난 양의 이런 약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식물성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하고 자연에서 취한 것들이 아닌 약들을 볼 것 같아요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유튜브 영상은 제가 뭐 과학자도 의사도 아니고 많은 다량의 건강 책을 읽고 나름 터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걸어서 들으시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곡물 유제품 콩은 피한다 항상 이제 콩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유제품은 항상 뭐 다이어리라 그래서 뭐 그 우유를 이제 기초로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는 그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이렇게 발표된 논문에 혈액 내의 생선 기름이 양이 가장 많은 사람이 텔로미오도 가장 길다 제가 오메가3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혈액 내의 오메가3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선을 많이 드시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이제 바다가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수은 함량이라든가 이런게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폈을 때 담배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성분과 비교를 하자면 뭐 이렇게 그 침소봉대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리차드 칼슨이 쓴 침묵의 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당장 뭐 죽을 것 같고 막 하지마서도 그래도 우리가 참 자연을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자연에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오메가3 혈액 내의 생선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될 거예요 텔로미오도 가장 길다는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다 사실 생선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훨씬 깔끔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수은 오염만 아니었다면 인간이 이제 망쳐놓은 건데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이제 방사선 방사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오드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방사능 요오드를 우리 몸에 흡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포타슘 요오드라든가 뭐 그냥 또 다른 종류의 요오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풍부해졌을 때는 굳이 우리 몸에서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같은 수은 오염 미국 지질학 연구소에서는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 미국 전역 300개 강에서 채집한 물고기들이 전부 수은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중 25%는 생선을 많이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정도였다 호수와 바다에 사는 생선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이 같은 수은 오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석탄이다 공장들이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수은이 바람과 구름을 따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물속의 박타리아는 수은을 맹독성 물질인 메틸 수은으로 변환시키고 그 물질은 물고기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물고기가 클수록 메틸 수은은 수치도 높다 큰 고기가 다수의 작은 고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는 참치, 황새치, 상어, 고등어 같은 대형 물고기에는 주변 환경의 1000배에 달하는 수은이 농축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불호가 가린다는 건데 기적의 장수 비결 따위는 없다에서는 이 수치가 결코 잘못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면서 우리가 득이 취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당신이 모르는 기적의 장수 비결 따위는 없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수많은 책들이 있다는 것은 저자가 각각 다르다는 건데 저자들마다 체험해 온 경험치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양쪽 말을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베지트리아는 들을 필요가 없겠죠 굳이 생선을 먹을 필요도 먹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육류라든가 생선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생선을 이렇게 먹었을 때 참 괜찮았더라라고 한다면 본인이 체험한 것을 갖고 따져보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문제는 수은이 물고기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쌓인다는 사실이다 수은은 한 번 몸 안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된다고 단정 지우면 안 되는 게요 이제 수은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여러 그런 것들 있지만 팍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수은은 한 번 몸에 들어온 건 배출이 안 되고 이것은 혈관 안에 들어갔을 때 뭐 특정 주사기라든가 이런 걸로 찔러 넣었을 때는 빼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우리 인체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수 이 고수가 가진 그 성분 이것이 흡착을 해서 수은을 흡착을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준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 고수 참 못 먹겠어 맛이 없어 이런 분은 안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수를 꼭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생선을 먹을수록 체내의 수은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은은 노출되는 태아나 유아은은 정신지체, 뇌바비, 뇌성마비, 시력상실, 청각소실 등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수은중독은 성인에게 불임증, 기억손실, 시력손상, 혈압조절장애, 지나친 피로, 신경장애, 근육장애 등을 제가 이제 뭐 가끔가다 좀 의미심장한 말을 좀 하곤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시력적으로 해갖고 그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뭐 완전식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노란자를 계란 노르자 뭐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못 먹게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완전식품은 계란의 노른자다 유발할 수 있다 1956년 일본을 강타한 300여 명의 목숨을 하사간 미나마타병 이거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손발저림, 경련, 정친, 창란,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는 병 또한 수은음이 일으킨 재앙이다 이거 미나마타병은 이제 어떤 세계에서 사인을 했죠 우리가 이제 수은을 광범위하게 체온계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넣어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됐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오염이 일어나니까 이제 쓰지 말자 라고 한 이런 물질이 이상하게 뭐 인체에 들어가는 특정 뭐 그런데 또 사용이 됐다 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작용 사례를 겪고 또 목숨을 잃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참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렇게 미나마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할까라고 보면 인간의 무지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생선은 단백질을 비롯한 주요 영양소와 좋은 지방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생선을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여기서도 이제 과유불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나도 이제 똑같아요 그 공통적인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봐도 공통적인 것은 과유불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아보가도는 이제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과유불급 그리고 무엇보다 종류가 중요하다 특히 참치는 절대 금지하고 싶은 1순위 생선이다 한국에서는 뭐 참치집이 또 많은데 이거 참 이런 얘기하면은 가뜩이나 힘들어지는 그 수산업자 분들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경우 인체 수은오염 원인 중 40%가 참치다 참치로 만든 음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스시다 스시로 참치를 먹으면 다른 형태로 먹을 때보다 최고 10배나 많은 수은이 들어 마시는 셈이다 그들은 참치 스테이크 참치캔 순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치캔에도 들어있다 참치캔은 따고 나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되려면 5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일종 그 참치캔에는 이제 GM으로 만든 기름으로 해갖고 그 안에다 채워 놓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가공을 할 때마다 자꾸 인간의 이기가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알았는데 누가 또 선물을 줬는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물로 씻어낸 그 기름을 물로 흘려보낸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짜장면을 먹더라도 단무지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에다 담가갖고 노란물이 쭉 빠지게 해갖고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인체에는 결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생선은 무엇인가 캘로포니아주 몬테리의 몬테리 수족관에서 깨끗함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어서는 안 되는 생선을 선별한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 안내서와 오메가3 합류 여분을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생선은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생선의 목록을 작성해봤다 알래스카산 야생연어 알래스카산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워싱턴주에서 포획한 야생연어 멸치, 정어리 여러분들 텔로미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인터넷에서 알래스카산 야생연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오메가3 지방산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알래스카산 야생연어가 좋더라 또 연어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멸치, 우리가 우스게 봤던 멸치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어리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이나 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20% 적게 발표되었다 제가 아까 전에 시력 말씀드리면서 계란 노른자를 말씀드렸지만 완전 식품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기서 콩은 어떤 콩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란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염증 지표에는 C 반응성, 단백질, 호모시스테인, 종형과산지, 알파, 그리고 인터류칸 등이 있다 일부에서 상설했듯이 염증이 많이 일어날수록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진다 따라서 계란을 자주 먹는 것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최근에 당뇨병 환자분들, 지미드리아코 선생님의 솔루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많이 혜택을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계란이더라 계란이야말로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계란도 좋으니까 닭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닭 껍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중음속을 비롯해서 몸에 이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닭 껍질은 굳이 안 드셔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양계장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하지만 콜레스테롤 이후로 계란을 꺼리는 사람도 꽤 있다 아예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하는 일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몰려있다면서 흰재만 가려먹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노른자를 버리고 한다 실제로 큰 계란의 노른자는 185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레시틴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고스란히 배출되고 고혈압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레시틴은 뇌발달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하니 계란은 몸에 나쁘다는 말은 어폐가 있음이 분명하다 베지테리안 분들 중에서도 계란은 드시면서 나는 베지테리안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계란에도 농약이라든가 얼마 전에 DDT 성분 나와서 난리 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계란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이 단백질을 설치할 수 있는 뛰어난 식품이다 참 이게 계란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수의 입놀림에 속아왔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은 현대의학이 보여주는 잘못된 것들 미건 주립대학 식품 및 영양자료조사센터에서는 2만 7천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계란 관련 연구를 실시했는데 계란을 많이 섭취해도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놀랍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계란을 먹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 일주일에 두세 개의 계란을 먹은 남성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네 개 이상 섭취한 남성들보다 조금 낮았고 네 개 이상 먹은 남성들과 두세 개 먹은 남성들 모두 계란을 하나도 먹지 않은 남성들보다 수치가 낮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네 개 이상 먹은 사람들의 수치가 가장 낮았다 유기농 사료를 먹은 프리레인지 닭의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계란 한 판을 다 먹는다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날계란을 단백질 쉐이크에 섞어 먹어도 좋다 흰자만 골라 먹는 부자연스러운 습관은 버려도 된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작년인가요? 계란 10개를 한 번에 깨서 원샷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소금을 살짝 치고요 계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을 찍었는데 알아차리신 분도 있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서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계란의 10개를 한 번에 원샷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방사 계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은 것이지 철조망 안에 갇혀서 몸도 못 움직이는 곳에서 모임만 먹다가 죽는 닭의 계란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닭들의 화가 전부 계란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독소를 빨아들인 내 몸의 진공청수기 섬유질 섬유질 얘기에 미에로파이버 해서 예전에 많이 섬유질에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흡착을 해서 문 밖으로 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몸은 섬유질을 소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초식동물은 섬유질 소화 효소가 있지만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체에 흡수되기를 거부하는 섬유질은 깨끗하고 건강한 텔로미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아까 전에 계속 텔로미어가 뭐하면 좋아지네 뭐하면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눈치채신 분들은 빨리 아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오메가3 지방산은 텔로미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다 생선 같은 경우도 텔로미어가 연관지어졌고요 채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섬유질도 텔로미어와 뗄 수가 없다 우리는 대개 섬유질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낮게 하고 변 자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우리 몸의 온갖 독소를 빨아들이는 내 몸의 진공청소기라는 점이다 섬유질을 체내의 수분을 장으로 빨아들이는데 이때 나쁜 화학물질 특히 발암성 물질을 끌어모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제6의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섬유질을 충분히 먹으면 소화가 느려져 포만감이 든다 그리고 고섬유질 다이어트를 하면 저섬유질 다이어트보다 열량을 많이 섭취하고도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라이글리세이드라는 수치 혈압을 낮춰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질환,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여기에 당뇨병,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도 낮춰주는 독특한 효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섬유질은 2인치의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주면서도 소화가 효율적으로 되게 해주는 데다 독소까지도 제거해준다는 것이 다 있는 곳 텔로미어의 건강에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텔로미어 제가 지금 텔로미어라는 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누군가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아젠다를 또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영향을 가하고 해서 실제로 인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칼과 방패 찔러서 해치고자 할 때 방패가 막아서 그런 걸 방지해 두지 저는 이제 후자죠 이렇게 여러분들 몸이 아주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이 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죠 이런 텔로미어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텔로미어가 길어지면은 우리가 또 장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냥 최소한 짧아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고 아니 지금 당장 뭐 몸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하실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낫게 하려면 힘들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진짜 한 번에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뛰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어 당장 나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분명히 제 영상은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어 뭐 아까 전에 뭐 잠깐 디파플레이션 인구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권장량을 제대로 섭취하는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3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통밀가루빵을 먹는 사람들이 흰빵을 먹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조정화됐고요 통밀가루빵에는 흰빵의 3배에 달하는 섬유질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섬유질이 당뇨병, 장문제, 심장질환, 전립선암, 유방암 등에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흰빵은 아니다 그래서 통밀 자꾸 이제 그 가공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소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여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종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쌀 눈을 다 제거하고 그냥 쌀을 제공을 했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쌀 눈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이제 맛을 부드럽게 한다라든가 그 미각을 속여서 이렇게 하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섬유진은 치아 건강에도 좋다 제가 최근에 이거 치아 건강하고 좀 아주 저는 뭐 치과에 이런 얘기하면 또 부정적인 장사가 또 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염증에도 종류가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새로 자라고 있습니다 뭐 연구치네 뭐 발취를 하면 안 나네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안 들었죠 그냥 내비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시기 시작한 게 이제 녹차를 좀 자주 음룡을 했는데 녹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치아의 건강적인 긍정적인 알로에도 마찬가지요 그런 효과를 주더라 그래서 치아가 이제 새로 낫고요 나눔 과정에서 이제 또 염증이 생겼죠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제대로 치아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염증을 일부러 어떤 뭐 쬐거나 뭐 해갖고 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염증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치아 잇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제 어금지 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서도요 캐나다 연구진이 3만 4천명의 남성을 14년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미, 흑방, 정국, 뭡니까 이게 정국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치지염 발생률이 하루 1서빙 이하로 섭취하는 그룹보다 23%나 낮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아까 전에도 흰쌀보다는 현미 이쪽으로 택하는 것이 낫지 않나 흑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섬유질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평균보다 2배 정도의 많은 양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는 38g을 여성에게는 25g을 권장한다 또 50세 이상 남성은 조금씩 적은 수치인 30g을 여성은 21g을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섬유질이 가장 많을까 답은 전국과 콩, 과일, 채소, 견과류 C 종류다 통밀가루 빵과 통밀가루 파스타에는 흰 밀가루 빵이나 파스타보다 3배 많은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다 콩에도 섬유질이 많다 강남콩 2분의 1컵에 무려 7.5g의 섬유질이 있다 채소에서 꼽자면 단연 브로콜리다 2분의 1컵에 4g의 섬유질이 들어있다 99페이지의 표는 섬유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과 하루 평균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 먹어야 할 음식의 예를 모아놓은 목록이다 섬유질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열량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전국 채소, 과일, 콩 등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음식들은 노화방지 물질과 플로어보노이드를 포함한 질병 예방 식물 영양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 영양물질을 폭넓게 설명하는 말로 질병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다 1986년 말 암 예방 연구를 하던 중에 시험관에서 발견된 식물 영양소는 그 이후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요 질병을 예방하는 주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방지 물질도 식물 영양소의 일종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비타민C와 E는 무색이며 조금 더 알려진 플로어보노이드는 붉은색 보라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을 띈다 색상이 진할수록 노화방지 효과도 좋다 이런 식물 영양소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른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프리레디컬이 다량 생성된다 프리레디컬은 인체에서 마찬가지로 식물을 병들어 죽게 만든다 식물 영양소는 귀를 잃고 해매는 전자들을 빨아들임으로써 식물 프리레디컬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사실 농사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였는데 비닐하우스를 통과한 햇빛은 식물에게 특정 에너지를 전달을 못하고 영양소가 빠진다고 해서 일부러 비닐하우스를 안 치고 최대한 태양빛을 많이 받게 하려는 농법도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꼭 어떤 이런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마저도 자연의 혜택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아닌가 문제는 혈당 수치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프리레디컬이 다량 생성된다 프리레디컬은 인체와 마찬가지로 식물을 병들어 죽게 만든다 식물 영양소는 길을 잃고 헤매는 전자들을 빠져들이면서 식물 프리레디컬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인간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에 식물 영양소를 만들 방도가 없고 그래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인간은 질병에 대항할 덕후 힘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혈당 수치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일단 탄수화물부터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탄수화물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나쁜 탄수화물은 급속도로 소화되어 말 그대로 당분을 혈관에 쏟아 붓는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하면서 여기에서는 당분, 혈관, 탄수화물 여기 표가 나왔죠 섬유질 합류한 게 높은 식품에서 렌즈콩, 검은콩, 라마콩, 강남콩, 병아리콩, 중간 크기 고구마, 푸른 완도콩, 밀, 산딸기, 로메인상추, 삶은 케일, 아몬드, 옥수수,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방울, 양배추, 껍질콩, 땅콩, 귀리, 중간 크기 배에서 섬유질 함량이 높은 순으로 해서 쭉 나열을 했고요 하루 평균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으로 해서 콩, 2분의 1, 콩도 종류가 있겠죠 위에 나온 리스트의 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트밀, 오트밀은 글리포세이트가 발견된 오트밀이 있어서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 통밀가루, 빵, 사과, 오렌지, 시금치, 호두 해갖고 한 컵, 두 조각, 한 개, 한 줌, 호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로 해갖고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이번 추석에는 태양빛도 계속 받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첩첩삼중에 들어와서 모기에게 지금 헌혈을 하고 있는데 많이 뜯겼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땀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단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포가 좀 이렇게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단식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가 물론 사회 규범도 지켜야 되지만서도 사회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과거부터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약이 좋다고 해서 그 약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복용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잘못되는 경우라든가 우리가 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메디컬 빅파르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질병을 몰아내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 오히려 우리 몸을 반대로 그것을 따랐을 때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이렇게 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명하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말할 때 무조건 비난을만 한다거나 본인이 어떤 알아보미 없이 그냥 아닐 거야 안일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본인이 지시면 됩니다 남을 원망하기에도 좀 때가 늦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할 거고요 누군가는 거짓을 말할 거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중에 속아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게이트키퍼라는 별명이 붙죠 일명 문직입니다 진실로 넘어가기 그 중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나서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중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역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상당히 포스팅을 하고 할 때도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내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왜냐 이 잘못된 역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심지어는 과거에 책을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주 그냥 깊이 있는 역정보원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역정보원에 대한 어떠한 실체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참 여러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오늘도 영상을 청취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과연 이 텔로미어를 어떻게 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도대체 뭐 디파이 플랫폼이 뭐야 말씀하시면서 빌앤드류스 팀이 같이 김작가라는 사람하고 뭐를 같이 얘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항상 좀 차근히 기다리시면 인생은 타이밍이죠 타이밍만 잘 맞으시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